2학년의 김민성 알지? 네 네? 김민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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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성의 시작이 말이다 한 번 보내라 이거지 자 원래 마퀴벌레가 예전에는 날씨가 겨울에 잘 알겠지 눈에 보이지 않았지 근데 아니고 겨울이 되면 겨울 나름대로 딱딱하게 잘하는 거에요 마퀴벌레가 한번 물어보자 정말 어떤 곳에 마퀴벌레가 가나요? 따뜻한 곳 마스 안에 온델다 오 정석이다 온델다 니 저 끄속추나 생각을 가지고 공부 잘하지? 아니 간지 좀 빠르고 기저분해서 들을 뿐이고 마퀴벌레가 어디 아까 누가 따뜻하다고 했지? 저요 공부 잘하지? 아니요 할 줄 알았지 열심히 해놔 자 따뜻하고 고 고 어둠 화장실 어둠 어둠